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전화하면 미치겠어요 에휴 졸려죽겠어 죽겠다 다시 다시 다 했어? 데일리 프리 하자 오늘 잘 하자 데일리 오늘 보시면 워너플 펑션 항상 워너플 뭐 중에 하나지? 기능들 중에 하나야 뭐해? 법업 콜리지 에듀케이션 대학 교육의 기능들 중에 하나는 이거죠 그래서 is 동사죠? is 뭐다? to enable 가라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enable이 나오면 한 번 무슨 올라야 돼? enable a to b가 떠올라야 돼 a 가 b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네요 항상 푹 명세가 뭘 가능하게? 대학 졸업생이 graduation 명세일 때 졸업생이야 대학 졸업생이 읽도록 하는 거예요 목적 겪고 이 enable 동사도 했을 때 알아서 그래서 여기는 to read가 돼야 되는 거예요 to read 대학 졸업생이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기능들 중에 하나야 대학은 뭐하니? 대학 교육이 하는 기능이 뭐니? 어 대학을 졸업한 애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알았어? 근데 뭘 읽을까? 하고 무엇이 나와야 되지? 근데 어? 안 나오고 with가 나왔어 이런 번호로 가만히 묻고 찾았어 with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articles and books 이렇게 명사가 또 나오지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웃기는 거야 그건 뭐야 이해와 어떤 감상을 가지고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신문 기사와 책들을 읽는 것을 강요하게 하는 거야 알아서? 이 책들을 이 책 신문 기사와 책이 뭐냐면 또 수술이야 이렇게 미쳐 또 현명사 수술이야 이것이 뭐냐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가 누구야? 대학 졸업증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렇게 읽을 수 없는 기사와 책들을 읽게 만들어준 거야 알겠니? 대학을 나와야 신문 기사도 읽고 읽을 수 있다는 거다 그게 대학에 나오지 않으면 그런 책을 읽을 수 없는 애를 읽게끔 만드는 게 대학 교육의 기능의 하나다 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정도 글을 읽을 수 있다 라는 그게 돼야 돼 2번 teens 10대들은 후하고 수식하죠? 그럼 10대들은 어떤 10대야? 수식어구 역시 형, 수식어구 관계되면서 나오면 항상 형, 수식어구 관계되면서 나오면 동생이 형, 수식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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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있는 자신감이 있는 10대들은 행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는구나 진짜 동사가 근데 10대들 단순히 복수요 복수잖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행가 돼야 되지 너무 쉽잖아 그치? 자신감이 있는 10대들은 행 가집니다 좋은 감각이야 좋은 감각이야 자아감각을 가집니다 자신에 대한 좋은 감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become 두번째 동사가 되는거지 저 두사람 안쓰니까 첫번째 동사가 되는거지 어 아주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죠? 행복한 어드밋이 입니다 알겠어? 응 이 정도 문장들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다 했던 거잖아 요거 너의 일은 주어 너의 일은 is going to feel 너의 일이 be going to 무슨 뜻 미래잖아 뭐 뭐 할거다 채울 것이다 여기까지 동사로 너의 직업이 채워줄 것입니다 large part of your life 네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채워줄 것입니다 and 그리고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 다시 주어가 나온거야 그죠?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한 문장이 주어 동사 하나야 항상 구문 분석할 때 항상 주어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접속사가 나오니까 다시 주어 동사는 다 나오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어떤 유일한 방법? 투구 동사가 왜 이를 수직하는 거지? to be truly satisfying 하면 만족시키는 이잖아 satisfied 만족시키다지 satisfied 만족시키는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무엇을 만족시키는 지가 있어야 되지 그게 있어 없어 여기서 동사가 또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잘못된 거지 진정으로 만족하게 재능이 되는 거야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스스로 만족스럽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is 뭐다? to do 하는 것이다 뭘 하는 것이다? what 것을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야? what you believe you believe 네가 믿기에 is great work 네가 믿기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거야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그 뭐야 commencement speech에서 졸업식 축사해서 한 얘기야 your work is gonna 딱 스티브 잡스 목소리로 얘기해 줄게 your work is gonna feel a large part of your life and the only way to be totally satisfied is to do what you believe is great work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할텐데 네 내가 하는 일은 네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생각하기 네가 믿기에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믿기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일이 훌륭한 일이야 라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만족스럽게 되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알았어요? 응 생각해봐 하나 가면 생각해봐 니네 나중에 회사를 할 일이라고 생각해봐 9시 생각해봐 몇 시에 출근하셔? 보통 9시에 출근하시잖아 그치? 9시에 회사를 하려면은 보통 어? 7시 8시, 7시에 나가셔야 되잖아 본명은 어떻게?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씻고 밥 먹고 해서 출근을 해봐야면 그럼 9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그래서 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자면은 뭐 9시, 9시, 9시까지 일해야 되나? 그럼 6시에 불 끝났고 퇴근해서 오면 어? 러시아의 퇴근 시간에 차 막히고 뭐하고 해서 집에 오면 몇 시야? 빨리 와야 7시, 8시 뭐 보통 한 9시 뒤에 돌아오시잖아 그럼 아침 그치? 밤 9시가 벌써 아침 6시까지 밤, 저녁먹고 저녁때 주무시면 또 출근해야 되는 거야 회사에 가있는 시간에 5천만원 그치? 얘네가 지금 학교 학교에 가있는 시간 계약하면 학교에 오려가 있잖아 그치? 그만큼 회사에 가서 일일을 해야 돼 그래서 너네가 좋은 일을 하는게 좋지 않겠니? 일일을 하고 싶은 일이야 4번 Untreated Patient Will Recover 자, Untreated 언제 언제까지지? 언제 언제 직전까지 얘는 말이야 시간의 부사절 시간까지 관한 부사절에서는 Will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순간 틀린거야 언제 직전까지 그걸 하는데 미리 시행을 하고 안 되지 무조건 현재 시행을 해야 돼 The patient 그 환자가 환자가 단수지 응가 리커버스 에스에스에스에스에스 환자가 회복하기 때까지 회복하기 직전까지 그럼 뭐로부터? 저 썰절이 그 수술으로부터 그 수술을 하고 환자가 회복이 될 때까지 All you have to do 니가 해야되는 잘봐 여기서는 All you have to do 지구관리를 수직하는거야 All이 좋은거야 니가 해야되는 모든 모습 옆에 너무 잘쓰지 All you have to do 니가 해야되는 모든 것은 예에스 바로 옵니다 wait 기다리고 보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여기다 혹시 two ways이나 여기 쓴 사람이냐? two ways이나 waiting이나 쓴 사람 없어? 없어? 어? 됐어 그럼 wait and see 기다리고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네? 똑같아요 의사선생님이 아프고 아프대 그러면은 배 쬐고 수술했어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어 그럼 이제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 마취에서 깨야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깨지 못하면 환자가 마취에서 깨지 못하면 죽는 거였네요 나중에 수술이 안 돼 계속해도 그리고 환자가 마취에서 깨서 그 다음동안 회복을 해야 되잖아 몸이 다 쬐으니까 그치? 그 회복하는데 뭐가 필요해? 그 환자의 정신력과 환자가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야 알아서? 의사가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야 똑같아 교육도 똑같은 거야 너희는 어디 육체적으로 다친 데를 고치는 게 아니잖아 너희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너희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여 선생님이 계속 만들어주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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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고 이거 하셔야 돼요 생각하세요 복습하세요 다시 보고 또 잊어버리지 않게 또 복습하고 하세요 할 때 너희는 그것들 해줘야 돼 그만큼 하면 또 이만큼 또 이거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계속 모르는 상태가 인시되는 거지 반대야 반대야 그냥 그 다음 5번 그 문제는 어떤 문제야? with 뭐와 함께 있는 문제지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그 문제는 is 뭐다 동사지 대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대디하가 뭐야? 통으로 보고가 되는 거야 그렇지? 대디하니까 완전한 문제만 해야 되지 대디하다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is that 대디합니다 그럼 이제 완전한 문제만 해야 되는 거야 with 우리가 would rather would rather would rather a than b would rather 그 다음 문화에 대해 동사 번영에 대해 우리가 차라리 ruined ruined 망가졌다? 망가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바구에 의해서 pray 칭찬에 의해서 than more 이렇게 되는 거야 would rather a than b 형태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a에 동사 번영하면 do a do a than do b 동사 번영 동사 번영으로 생각해 주세요 would rather do a than do b b b b b b b b b 차라리 A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외우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쭉 읽으면서 선생님이 거기서 딱 걸리잖아 어? 이제 만드는 문제 나야 돼? 우리는 차라리 뭐 하겠다? 어? 동부가 뭐냐? 근데 루인 뒤에 뭐지? 과거 수제도 아니고 루인인 거야 환폐화시키다 망각해진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돈 사람이 뒤에 무엇이 있어야 되지? 근데 무엇일지도 없어 바이프레이스가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 목적 없다는 얘기만 수동 태어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동성원형 비송사 동성원형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오히려 망가진다는 거야 뭐 이야기해야 돼? 칭찬에 의해서 망가진다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세이브드 세이브드 앞에는 여기 비가 생결된 거야 여기서 대칭으로 가려야 돼 이해하니? 여기다가 비 세이브드 하고 여기서 비 넣어줘도 돼 하지만 여기서부터 비 루인드 비 세이브드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대칭으로 빼 버린 거야 생각이 든 거야 이해하니? 구해지기보다는 바이 크리티시드 비판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남게 되기보다는 칭찬에 의해서 망가진다는 것 완전한 문장 그것이 와야 우리 모두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들이 너는 이래서 문제야 하고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 위험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들으면서 오 잘한다 잘한다 오 똑똑하네 이 칭찬에 의해서 망가진다는 얘기에요 비판하는 거 좋은 사람 없지? 그치? 근데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비판을 세게 다 써지 그냥 멍청한 사람들이 비판하면 에이씨 꺼져 이렇게 누군가가 너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면 에이 좋아다 하면서 망치는 거 같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응 니네한테 니네가 뭘 잘못했을 때 뜨끔하게 혼내주는 사람을 니네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 대표적으로 부모님이지 부모님이 아니면 니네가 잘못했을 때도 뜨끔하게 혼내주는 사람 없고 부모님 그 다음 선생님 왜 니네가 잘못해도 니네한테 욕하는 상황 누가 있어? 없지? 뭐하러 뭐하러 서로 습길내면서 욕하거든요 니네가 망가진 건데 내 몸을 잘한다고 내 몸을 잘했어 내 몸을 잘했어 하고 많은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런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비판에 의해서 구해지기보다 칭찬에 의해서 망가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 때문에 문제집니다 그 다음 6번 The books 자 이걸 목적어 부분에 밑줄 치고 치기 역할을 했어 그렇지? Those books 그 책들은 근데 어떤 책이야? 수식이죠 이렇게 구음문서 선생님이 해놨어 잘 봐 카라리지 구음문서 그 책들은 어떤 책이야? Which have made 만들었던 책이야 뭘? A lasting contribution Make contribution contribution이 기어죠 기어 기어하다 할 때 기어 기어를 만들어 온 책들 즉 어디에 기어하다 To 어디에? 사람들의 퀘스트는 뭐야? 사람들을 퀘스트하면 어떤 탐구죠 For True 진실에 대한 탐구에 기어를 오랫동안 해온 그 책들 이 주어인데 컴마가 지켜버렸지 주어가나서 동사나 그 다음에 우리는 부릅니다 break book이라고 이렇게 들어 보자 콜 A B 경사라리지 지난해 콜 A B A를 B라고 부른다 목적어 목적이요 근데 이 목적어 어디있어? 이 목적어 여기야 그 이런거 그리고 얘는 목적격 보호고요 여기는 목적격 보호라고 이 목적격 보호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 책들을 위대한 책들이다 부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가면 연령 목적어 맞추만 이것 하지? 라고 목적어는 여기까지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 다음 7번 역시 목적어 밑을 치러서 Leveled features 도구, 저희가 실험실 도구들은 Make easier, 더 쉽게 만듭니다 Make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지 무엇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목적어는 명사가 나와야 되지 명사가 아니고 easy어만 더 쉬운 일은 현황사정으로 현황사가 나왔으면 꼭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야? 여기가 명사가 나오지 얘가 목적어인 거야 얘는 목적어 보험이야 도취시키는지 목적어 보험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도취된 거? 실험실 도구들은 만듭니다 그 일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일과 그들의 실험들을 더 쉽게 만듭니다 알겠어? 그 일은 누구야? 과학자들의 일 실험실 도구들은 만들어요? 더 쉽게 만들어요? 뭐를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더 쉽게 만들고요 그 다음 과학자들의 실험을 더 쉽게 만듭니다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목적어 1번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알겠어? 알겠어? 8번 역시 국무원 분석하고 목적어 찾는 부분이었어 I CONSIDER CONSIDER하면 CONSIDER하면 CONSIDERAB 또는 CONSIDER하면 니네는 이것도 떠올라야 돼 CONSIDER하면 DOING 혹은 I인지 나오고 DOING SOMETHING CONSIDER DOING SOMETHING 하고만 SOMETHING 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때는 3형식 CONSIDER DOING SOMETHING 뭐뭐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리고 CONSIDERAB 이렇게 하면 5형식 ALP로 고려하니까 ALP로 여기다 알겠어? 상당히 있잖아 이 5형식이 되게 잘 나와 CONSIDERAB ALP로 여기다 CONSIDERING 뭐뭐하는 것을 고려한다 알겠어? 항상 이 형태를 잊으면 안 돼 CONSIDER하면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 CONSIDER THIS ONE OF THE MOST AMAZING AND INSPIRATIONAL AS 이렇게 단어로 봐서 여기도 명사고 여기도 명사잖아 그러니까 A B 준거야 나는 여깁니다 이것을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렇지요 뭐중의 하나야 OF THE MOST 가장 어메이징 놀라움을 주고 연관을 주는 광고들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오케이 근데 또 광고들은 또 뭐냐면 내가 여지껏 봐온 광고들 중에서 또 이렇게 쓰시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배고가 들어간 경험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던 그 광고들 중에서 가장 놀라움을 주고 가장 연관을 주는 그런 광고들 중에서 하나일거야 그걸로 나는 여기다 알겠어? 그러니까 목적어는 THIS 이게 목적어 ONE 목적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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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BIS 끝까지가 오늘 새로운 문제였고 그 다음 9번부터는 지난주 문제였어 9번부터는 틀리면 안 됐어 9번부터 끝까지 틀린 거는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것도 공부 안 한거야 BIS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그냥 갖다 놨어 공부하라 뭐 다시 보고 또 틀리면 안 돼 알았어? 응 자 점수 한번 모실게요 참 뭐 맞았어? 맞으면 뭐해 응 안 까지겠네 열심히 복습해 지금 알았어? 응 요즘 이렇게 많이 짓먹어 알겠어? 술만 돼 응 선택해 네 공부속 잘 끼게? 공부속 어려운 거 없어? 공부속 어려운 거 없어? 공부속 어려운 거 없어? 괜찮아요 공부속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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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네 처음으로 여기다 좀 안 할 거야 진짜로 빨리 너 지금 머리를 통한다고 생각해서 와 있는 거 아니야? 화장실 좀 더 빨리 왔어. 이거 와 있는 거야? 공소속 어때? 공소이야. 정의 일정을 마실 거예요 idence? 정의 일정 정의 일정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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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은 조금만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내 입 자, 오늘 115번부터 할 수 되죠? 오늘 115번부터 맞지? 네. 지난번에 114번부터 할 수 있었네. 네. 이제 나간 볼 시간이 한 3번, 14번 줄 알았어요. 3월 말에 내신 들어가야 됩니다. 3월 말에 내신 들어가야 됩니다. 3월 말에 내신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3월 1일이 초반이니? 월요일 날 된구나. 이제 3월 1일이. 3월 말에 내신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한 날이 오세요. 쉽고 안 들어가니까. 1분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한다? 1일 남을게? 진짜 못라 해도 안 될 것 같아. 빨리 해버려야지. 이제 진도도 좀 빨리 빨리 좀 더 진도도 빨리 넘어가고. 열심히 공부해 하라고. 내신도 좀 잘 닿게 해보고 그래야지. 자. 목표를 세우자.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한 2, 3번. 3번. 만 3번. 만 하면 4번. 4번까지 안 갈 것 같아. 우리가 2번, 3번 보면 이제 내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발. 기술 수업 시장에 하는 거. 잘 보고. 국문분석 같은 거. 정확하게 해 놓고. 주호성사 잘 찾고. 그거. 똑바로 돌아보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나왔던 단어들은 지금 어려운 단어들 없어. 다 필수잖아. 그 다음 때. 그렇기 때문에 단어들을 자꾸 보여 올려고 들고. 그거 해놔. 그래야지. 내신 때. 얘네가. 내신 때는 양이 많잖아. 시험 범위에 내신 치고 나가면. 막 치고 나와대. 그때 국문분석도 안되고. 이게 뭐. 야 이거 5역 10량이지? 막 나가는데. 남들은 안 가는데. 혼자 못 따라가고 있으면. 내신 때 힘들잖아. 그렇지. 하자고. 안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자. 115번 갑니다. 요거 is gonna feel. 요거 좀 아까 해내야지. 다시 좀 아까 했지. 너의 일은요. is gonna feel. 채울 것입니다. 무엇을 채워요? 너의 삶의 큰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뭐에? 너의 삶의 큰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은. 다시 true. 어떤 유일한 방법. to be truly. 진정으로. satisfied. 만족스럽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is. 뭐다. 동사. to do. 하는 것입니다. 그죠. 뭘 하는 거야. what. 것을 하는 거야. 어떤 건. 네가 믿기에. 껴들어. 그래서. what. is great for you. 훌륭한 것을 하는 건데. 네가 믿기에. 훌륭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지? 응. 차근차근 보는 거야. 응. 요런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해서. 가장 앞에서부터 보는 거야. until. 뭐. 직전에. 그 환자가. 회복하기 직전에. until. 다음에. 항상. 미래지지에 못 나온다는 거. 기억해. 내신에 있어서. 그 환자가. 회복하기. 직전까지. 뭐로부터. 수술로부터. 직전하기. 회복하기 직전까지. 오울이 좋아야. 오울을 할 것이죠. 네가 해야하는 모든 것은. A. 있습니다. 봉사. 여기선 총전사 들어가도 되고. 봉사 원형으로 가도 됩니다. 기다리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봉사. 자. 이거는. 그냥. 원래는. 자. 얘기는 이렇게 해줄게. 간단하게. 자. 네가 해야하는 모든 것은. 주어보는 어디. 여기가 주어야. all have to do. 네가 해야하는 모든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부분이고. 주어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all이 주어인거야. 근데 주어부분이 뭐로 끝났어? to로 끝났지. to로 끝났지. to로 끝났지. 그리고 is라는 동사가 나와. 그리고 여기가. bo어가 된단 말이야. 네가 해야하는 모든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때. 주어부분이. 이 두루 끝나면. 보호부분은. 보호부분은. 봉사. 원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봐봐. 이렇게 생각해봐. all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is. 내가 원하는 것은. this book. 이 책입니다. 돼안돼. 말이 돼안돼요. 말이 되는지만 봐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 책입니다. 표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 책이에요. 다른거 필요없어요. 이 책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잖아. 근데 잘 봐봐. all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is.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to. read. this book. 이렇게 돼야 되지. 이 책을 읽는 것이 돼야 됩니다. 또는. reading하고 동명사표가 돼. 이것조차이지. 주어 본론이 all이고. is가 동사고. 여기가 보호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거니까. 명사가 돼야 돼. 투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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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동명사가 돼야 돼. 여기다가. read. this book. 하면 돼. 안돼요. 여기까지. 내가 이해갔지? 그럼 자각 다시. on. i. want. to. do. is. 하고 나왔어. 그럼 이제 뭐야. 내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예를 들지. 내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은. 이 책이다. 돼야 안돼. 내가 하기 싶은 모든 것이 책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주어고. 여기가 동사고. 보호자 되니까. 명사가 오는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로 끝나면. 이 부분은. 명사가 올 수가 없지. 말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to. read. this book. 되었네. 이거는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은. 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대신. reading this book. 되었네. 이것도 돼요. 근데 주로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뭘 한다라는 동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는. 봉사원형도. 가능한 거야. 이때는 봉사원형을 쓸 수가 없잖아. 이해가냐? 자. 이해가 갔으면 좋고. 이해가 안 가면 안 간다면 괜찮아. 이해가 안 갔으면 어떻게 하라고? 주어 부분이 주로 끝나는. 이런 형태에서는. 보호자 개만. 봉사원형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요? 응. 기억해. 주어 부분이 두둑 끝났기 때문에. 봉사원형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to 형사도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waiting 하고. 동명사도 써도 상관없어요. waiting 이렇게 쓰면. and도 적어도 see the seeing이라고 써줘야 돼요. 동명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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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wait and see. 하든가. 아니면 to wait and see. 하든가. 아니면 wait and see. 알겠어요? 그 다음. 117번. 동명사로. 다 여기 대리했을 동안에. the trouble. 그 문제는. with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기까지. 그 문제는. is. 동사. 그 문제는 is 보다. 대리하다. 그럼 대리하가. over된다. 그럼 대리하 뭐라고? 완전한 운영만으로 세워서. 그 완전한 운영만으로 세워서. would rather. 동사 번역. 우리가. 차라리. 망가질 거라는 거야. by. praise. 칭찬에 의해서. 뭐라 그런면. 구해지기 보다. 비판에 의해서 구해지기 보다. 됐죠? 그 다음. 118번. in a car accident. in a car accident. 자. 자동차 사고에서. 하나의 자동차 사고에서. one. 여기가 좋아요. 하나는? of the questions. 질문들 중에 하나는? 아니. 동사 나왔다가. 동사 나오고. 생각해야 돼. 근데 그 질문이 뭐야? the police가. ask. 물어보는. is 하고. 분사가 또 나오지? 요 앞에서. 그럼 경찰이 물어보는. 그 질문들 중에. 하나는. is 가 진짜 분사가 되는 거야. 항균종이 주어진다는. 하나씩. 저. 원. 자체가 주어. 그렇지. 원이 주어져. 질문들 중에. 하나. 원이니까. 단순히. 의지가 나오는 거야. the police는. 복수요. 그래서. ms 프로 보는 거야. 알지? 응. policeman 해야 경찰관. 한 병아리는 거야. 경찰이 질문하는.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는. is 보다. weather. 인지 아닌지 입니다. 저희가 보고. 인지 아닌지 입니다. 그럼. weather 당부야. 완전한 운전 당부야. 항상 생각해. weather 당부야. 완전한 운전이야. 저. 왜 그러러는 거야. 더 좋아요. 그 운전자가. 다시. 주어. 그 운전자가. was using. 사용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뭐를. 어색어 하는 거야. 휴대폰. why. 뭐 하는 동안. 운전하는 거. 운전하는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번 왔을 때 경찰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 휴대폰 썼어요? 안 썼어요? 운전하다 이거부터 운전하는 거지 그 다음 present 현재는 주어 present는 is 은사보다 와 것이다 왔다면 완전히 불안정해? 왔다면 완전히 불안정해? 뭐야? sleep 슬립이 뭐야? 미끄러지다 라는 동작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왓이 주어 미끄러지는 것이다 바이버스 우리 옆에서 우리에 의해서 우리 옆에서 와 이거 뭐하는거야? we are pandami 우리가 한다가 무슨 뜻이지?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중요하잖아요 심사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the past 과거를 and worrying worrying 이렇게 대칭인데 worrying and about 뭐에 대해서 미래에 관해서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y이 동관이 아니라 y이 동관이 오는 듯이지 반면하는 듯이지 반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 자 현재 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현재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선물이라고 해석을 했다 쳐도 여기서 갑자기 past가 나왔잖아 과거가 나오고 여기가 미래가 나왔잖아 이중간 이런 식으로 우리 현재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형제는 뭐냐 하면 우리 옆을 미끄러져가는 가십니다 보세요 우리 옆을 싹 미끄러지듯이 싹 지나가는게 현재야 반면 우리는 심사소거 하지 뭐를? 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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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걱정이 뭐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싶습니다 좀 바보같지 않나요? 과거에 대해서 아 그때 그랬어 아 그러진 않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너무 즐거웠어 과거에 대해서 심사소거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아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설지 확 걱정만 나 현재는 그러면서 계속 미끄러져서 진압하고 있는거야 현재를 자꾸 노출을 하지 그치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만의 그치 다가올 미래가 현재인데 다가올 현재가 미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를 잘 쓰셔야 돼요 현재 시간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거야 알아서 여기까지가 됐구요 그 다음 요 밑에 나와있는게 주기투용법이 나와있거든 얘들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니네가 꼭 기억해줘야되는 것 중에 비동사라는게 있지 비동사의 가장 큰 뜻은 뭐다? 비동사의 가장 큰 뜻은 뭐다? 존재하다고 기억하시는거야 존재하다 그러면 I am here 험 험 나는 존재합니다 여기 여기에는 두세선 나는 존재합니다 여기 일금 뭐야? 난 여기서 여기 있잖아 몇정식이야? 이게 1정식이야 근데 이게 I am 나는 존재합니다 a teacher 그런거야? 나는 선생님으로 존재하는거지 그쵸? 이게 바로 뭐야? 뭐뭐이다 기본적으로 존재하다고 기억하면 제일 좋아 나는 존재해요 선생님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가 문제 보충설명식은 보호사다 몇정식? 이형식 나는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해요? 해피 나는 해피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나를 보충설명식은 역시 보호야 역시 이형식이야 그쵸? 비동사의 가장 큰 뜻은 존재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 I am 히어라 그냥 상의식으로 he is to read read this book 하면 뜨죠? 자 다시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한번 봐봐 이형식 존재하다 이형식 이다야 그치? 그냥 존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호자리에 여기서 뭐가 나왔어? 명사가 보호를 받았지 여기는 보호자리에 뭐가 나왔어 해피 혁명사가 보호를 받았지 차이점이 뭐야? 명사가 보호일 때는 내가 곧 선생님이 오지 이퀄레이트 하지만 혁명사가 보호를 받았을 때는 내가 해피가 아니지 해피는 개새끼야 그쵸? 해피 개의 이름 아냐 그쵸? 나는 해피다 하면 안 되지 나는 해피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차이 알겠어? 명사 보호와 혁명사 보호의 차이 알겠지? 그럼 잘 봐 My hobby is reading books 한번 드시죠 내 취미는 주어 is 뭐다? 책을 읽는 것이다 보호지 그럼 내 취미가 책을 읽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게 뭘로 봐야 돼? 명사 보호로 봐야 되지 그럼 이런거야? 이런거야? reading은 동명사인거야 명사 보호하는거야 맞습니까? 자 He is reading the book 한번 봐야 돼? 그는 주어 is 뭐다? reading the book 하면은 그 책을 읽고 있죠? 보호지 그런데 자 얘가 책을 읽는거야? 얘랑 얘랑 이 카린이? 아니지 그럼 얘는 뭘로 봐야 돼? 형용사로 봐야 돼 그럼 얘는 뭐야? 동명사 말고 현재 분사인거야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이해하지?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진행형이라 그니까 이건거야 그는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 죽음이냐 현재 진행형이냐 여기를 과거를 쓰면 워드를 쓰면 과거 진행형인거야 이거는 진행형인거야 이건 진행형이 아니지 비동사 플러스 아이엔지라고 다 진행형이 아닌거야 알겠어? 이게 이퀄 관계가 되면 얘랑 얘랑 이퀄이 되면 이건 진행형이 아니야 종류한 진행형이야 읽는 것 알겠어? 이해가시죠? 이해가니? 자 그럼 잘 봐 요거를 쓸게 요거 잘 이해해라 그러면 요거 그대로 썼게 my habit is to read to read books 돼 안돼 그 뭐야 내 취미는 주어 is 뭐다 책을 읽는 것입니다 고 돼 안돼 내 취미가 책을 읽는거지 이퀄이지 이거 뭘로 봐야돼 투부정사의 명사교 명복으로 얘랑 얘랑 뜻이 같아달라 같아요 주어와 보호가 니퀄에 관계가 될 때는 명사 보호가 오는 것이고 이때 동명사고나 투 부정사고나 뜻은 똑같습니다 맞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러면 he is reading the book 아까 쓰기 he is to read the book 이렇게 쓰면 어쩌다 그가 주어 is 동사 to read 보호가 오는데 얘랑 얘랑 같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때 예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어 예정 의무 가능 의도 그리고 예정 의무 과 는 운명 의도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럼 해석하면 어디냐? 그는 그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즉 그 책을 읽을 겁니다 그 책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는 그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으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읽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럼 여기에는 그는 그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진행은 있어 없어 없지 진행은 어떻게 써야 돼 예를 씁니다 현재의 변사는 근데 진행이 아니고 딴 거 예정이나 의무나 가능이나 운명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특구정사를 쓸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퀄이 아닌가 특구정사에 대해서는 꼭 형용사적 용법 얘는 특구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해가세요? 그럼 이게 특구정사의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 두 개가 이퀄 관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야 이퀄 관계면 뭐야? 무조건 명사적 용법 이퀄 관계면 형용사적 용법 이때 바로 이때 형용사적 용법이 바로 이때 이걸 우리는 뭘 알아요? 비트 용법이라고 비트 용법이라고 비트 용법이라고 비트 용법이라고 비트 용법이라고 다섯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지? 자 정리해 다시 한번 할게요 주어와 주어와 보호 관계가 이퀄 관계가 이퀄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얘는 형용사 보호로 봐야 됩니다 이때 특구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이때 형용사적 용법인 얘를 비트 용법이라고 비트 용법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주어 분사 보호에서 주어와 보호가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비트 용법이 아니에요 얘는 얘는 명사율이 비동사단에 초기용사 어떤거 다 비트 용법이 아닌거야 알겠지? 아시겠어? 응 얘랑 얘랑은 또 같은게 아니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얘는 다 아니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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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응 체크할래요? 응 체크해 보세요 포도 이 선생님 사진 찍어놔 사진 찍어놔서 찍어놔서 다한테 보내 응 근데 지금 쓰면서 외우는게 좋은데 한번 써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지 평영상으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뭔듯이 평영상. 평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비동사는요. 가장 큰 뜻으로요.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군요. 비동사는 이력자면 이형식이야. 그리고 비동사 뒤에 뭐가 나오면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거나 평영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거나 평영사가 나오면 이게 보호가 되는 거야. 보충설명이 주는 말이 되는 거야. 누구를? 주어를 보충설명이 주는 말이 되는 거야. 이때 명사가 보일 때는 두 개나 관계가 이클리되는 거야. 하지만 평영사가 보일 때는 이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비동사 플러스 A인직으로 알고 있어서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 이 진행형은 이클이 되면 안 돼요. 이클이 되면 안 돼요. 이클이 될 때는 이 두 개가 이클 관계가 될 때는 진행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땐 그냥 분명합니다. 이러면서 이클 관계가 성립될 때는 이클 관계로 성립될 때는 분명사로 보는 것 그리고 것이요. 책을 읽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진행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A인직라고 무조건 진행형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B2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B2요법이 되는 건 뭐야? 이 두 개의 공계가 이클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이클이 되버리면 뭐라고? 이건 B2요법이 아닙니다. 그냥 투부 형사의 명사진용법으로 것이요. 알겠지? 이때는 투부 형사와 이 동용들을 서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바로서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내 취미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내 취미는 책들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공계가 이클이 성립하지 않을 때 비동사 플러스 A인지는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얘기합니다.